깨어나려고 할 때 몰라 보다 중이라고 하는데 몰라 보다 저에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왜 제가 몰라 랑 괜찮아 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쓰는 어떤 방편도 근본적으로는 몰라 해요 판단 중지 판단 중지와 만족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이라고 하더라도 중을 통해 판단 중지가 와야 되고 만족이 와야 돼요 그렇죠?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를 쓰는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본인이 뭐 다양한 연불이나 기도나 방편 쓰시면 돼요 단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몰라와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몰라 괜찮아 쓰시는 것도 좋고 또 본인이 몰라 괜찮아가 일어나는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유용한 또 기도문이나 만트라나 뭔가 단어가 있다면 쓰셔도 좋고요 몰라 괜찮아 몰라 괜찮아 라는 말은 몰라 무판단 괜찮아 만족 판단 중지와 만족 이 두 가지가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방편은 또 다양하게 쓰셔도 돼요 라는の 자세상의 요정에 참여해 가진 상자 바로 아이템 상자 이 세제는 뭐 슬쩍에 참여해 가면은 잘 안 되면 그냥 벨자 뭐